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의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학생 테이블에 이 테이블의 기본키는 학번필드로 구성된다. 기본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키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테이블 디자인의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학번필드는 반드시 7글자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시고 글자 수를 구할 땐 len이란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학번필드에 가서 글자 수를 세운 값이 7이라고 작성합니다. 학번의 글자 수는 7글자라고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성명필드는 성명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공백 없이 최소 두 글자 최대 네 글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서 성명의 문자를 입력할 건데요. 최소 두 글자, 필수 요소에서 두 글자는 L을 이용해서 두 글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최대 네 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두 글자는 입력해도 되고 입력 안 해도 될 수 있겠죠. 선택 요소에서 문자에 해당한 물음표를 이용해서 두 글자를 채워주시면 네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세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적어도 최소 두 글자, L을 두 개 넣으시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두 글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필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그 다음 글자 수가 최소 두 글자니까 L을 두 개 입력하시고요. 최대 네 글자, 나머지 두 글자는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에 해당한 물음표를 두 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우편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자우편필드는 대부분 영문자가 입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필드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자동으로 영문 입력 상태로 변환되도록 설정하시고요. 아래쪽에 IMD 모드에 오셔서 저희는 영 숫자 반자를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성명과 전자우편필드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현재 전자우편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IMD 모드에서 네 IMD 모드 영 숫자 반자 하셨고요. 그 위쪽에 인덱스에 가셔서 저희는 중복 가능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성명필드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서 인덱스에서 예 중복 가능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다섯 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예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학생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학생 테이블 더블 클릭하셔서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를 선택하셔서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시고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의 값을 변경하면 이를 참조하는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도 변경되도록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의 레코드는 각각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학과 필드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학과 코드를 선택하셔서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로 드래그하셔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의 값을 변경하면 이를 참조하는 학생 테이블의 학과도 따라서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아까 삭제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를 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과 필드의 값을 입력할 때 콤보 상자 형태로 조회 탭에 가셔서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선택해 주시고요. 콤보 상자 형태로 값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 학과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학과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저희는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저희는 테이블 필드에서 학과 코드가 저장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을 하나로 하시고요. 가져오셨던 열은 개수가 두 개입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의 열 너비를 우리는 열 너비에 오셔서 각각 2cm, 2, 세미콜론, 2라고 입력하시고 자동으로 cm가 표시가 되고요. 목록 너비에 오셔서 목록 너비에 2이니까 4cm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탭에서 콤보 상자 바꾸시고 행온본 테이블 연결하시고 열의 개수와 열 너비, 목록 너비를 수정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학생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폼의 지도 학생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지도 학생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폼의 제목 표시줄의 최대화 단추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형식 탭에 가셔서 저희는 최대화 단추는 표시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요. 최소화 최대화 단추에서요. 목록을 클릭하신 다음 최소화 단추만 표시하면 최소화 단추 하나만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요. txt 개수라고요. 아래쪽에 폼 바닷글에 txt 개수를 선택하시고 모든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계산 컨트롤을 작성하시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개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번호와 보호자 연락처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와 보호자 연락처 선택하시고 암호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암호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입력 마스크에 패스워드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개의 컨트롤에 같이 작업을 하시려면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셔서 폼에 대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학생에 대해서 세문항의 폼 완성하는 문제를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별 담당 학생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폼 완성하셨던 지도 학생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컨트롤에서 하이 폼 하이 보고서라는 도구가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그 다음 드래그 하시고 손을 뗐을 때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요. 지도 학생 폼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목록에서요. 교수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교수 코드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폼의 이름을 지도 학생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지도 학생 입력되어 폼의 이름이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클릭하시면 네 지도 학생이라는 네이블도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 따로 지우지 않으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폼의 머리끌에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생성하되 학가별 목록 버튼 오른쪽에 만드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다가 닫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라고 만드실 건데요. 양식 디자인에 가시면 단추라고 있습니다. 단추를 오른쪽 학가별 목록 옆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저희는 폼을 폼 작업해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폼 닫기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캡션에다가는 텍스트를 닫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닫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컨트롤의 이름을 CMD 닫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시면 닫기에 해당한 명령 단추 만들어져 있고요. 따로 뭐 서식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수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수별 지도학생 리스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교수별 학생 지도 쿼리를 보고서에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보고서 선택기 누르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레코드 원본을 문제에 나와 있는 교수별 학생 지도를 선택합니다. 교수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오른차순 정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서요. 우리는 교수 코드를 가지고 오른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구름 머리끝만 나타나도록 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바닥글 구역은 표시 안 함 선택하셔서 바닥글은 표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머리끌에 페이지 머리끌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에 첫 번째 있는 TX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날짜를 표시하는 데이터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날짜에 대한 형식은 형식 탭을 클릭하셔서 연또 4자리와 Y를 4번 입력하시고 한글 입력하셔서 한자 바꾸시고 M은 한 글자로 표시하는데 월자 입력하시고 한 글자 일은 두 글자 표시하는데 일이라고 입력하시고 날 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 번에다가 커서 두시고 그 다음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쪽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 그 다음에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 입력하시고 다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페이지 다음에 S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 쪽 중이라고 입력합니다. TXT 페이지에 대해서 표시할 페이지 번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셨다면 저희는 저는 확대했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보고서 머리끌에요. L, B, L 제목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화면과 같이 특수효과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특수효과의 현재 기본인데요. 약간 돌출된 느낌이죠. 볼록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작성하셨던 내용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저희는 학과별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CMD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 저희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Open Report 라고 입력합니다.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보고서의 이름은 교수별 지도 학생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 라고 입력하시고 필터 생략하시고 조건에다가 조건은 TXT 찾기 컨트롤에 입력한 학과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과명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는데 TXT 찾기와 같습니까? 학과명의 데이터 입력받는 찾기에 학과명은 문자라서 작은 따옴표가 필요하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닫고 M% 연산자로 입력받는 컨트롤 값을 분리 작업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큰 따옴표 열어서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TXT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찾기를 잠깐 확인할까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TXT 찾기입니다. TXT 찾기에 해당한 학과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학과를 입력을 하면 네, 우선 보기에 가셔서 학과명을 입력할 건데 학과가 경영과 어떤 학과가 있는지 볼게요. 경영과, 영어과, 의상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과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학과별 목록 클릭하시면 영어과에 해당한 내용이 보고서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검색 폼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과와 그 다음 교수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학과별, 그러면 학과명을 가져오셔서 학과명, 현재 학과하고 학과명이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잠깐 학과 테이블에 가서 살짝 확인해 볼게요. 학과 코드와 학과명이 둘 다 지금 크로스텝 커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학과 코드와 학과명을 가져오시는데 커리 디자인에 크로스텝을 클릭하셔서 크로스텝 학과 코드를 핵머리글로 표시하겠습니다. 학과명도 핵머리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둘 다 핵머리글로 표시하겠다. 라고 하실 건데요. 우리는 학과와 학과 근데 잠시 학과 코드가 있는데요. 교수 테이블을 잠깐만 더블클릭해 볼게요. 교수 테이블에는 교수 코드와 교수명과 학과라고 되어 있네요. 따로 이렇게 필드명을 수정하지 않게요. 우리는 이 학과 코드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교수 테이블에 가서 학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별도로 필드명을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 테이블에 학과라고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교수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교수명은 열 레이블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머리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개수를 구할 건데요. 특별히 어떤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면 우리는 교수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하나를 추가하신 다음에 값을 표시할 거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앞에 교수합계라고 표시할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합계도 임의로 문제에 어떤 특정 필드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필드 하나를 가져오셔서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교수코드를 가셔서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개수 선택하시고 행머리글로 표시하는데 행머리글에 표시할 필드명을 교수합계라고 수정합니다. 문제에서 감 영역에 대해서 어떤 필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특정 필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까 교수명도 교수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교수명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값을 가져다가 개수를 구해서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작성한 내용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학과 학과명 교수합계 그 다음 쭉 교수명에 대한 내용이 열머리글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저장을 한번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의 이름을 학과별 교수 인원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지금 작성한 커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인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학과와 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학과명가 학과장명마 명가 전화번호 그리고 학생수입니다. 학생수는 학생 테이블에 학번필드를 가지고 학생수를 구하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필드명을 학생수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확인하시면 학과명 학과장명 전화번호 학생수 이렇게 구해지는데 문제 나와있는 내용과 같은가 확인해 보시고요. 맞다면 저장 클릭하시고 현재 커리는 학과별 학생수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학생 제일 많은 교수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학생 테이블 더블클릭 교수 테이블 더블클릭 합니다. 교수명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학과 숫자만 되어 있는 학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학생수는 학생수는 학생 테이블의 기본키인 학번필드를 가지고 와서 요약에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계수로 바꾸시고 가장 높은 한 명을 표시하겠다면 내림차순해서 계수 구한 값에 내림차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학생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수정해 주시고요. 일단 모든 데이터가 보이는데 가장 많은 첫 번째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우리는 반안에서 첫 번째라고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1이라고 넣으시면 첫 번째 한 명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속성시트에 가셔서 상위 값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쿼리 작성을 다 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학생 제일 많은 교수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교수 테이블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 학생 테이블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성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가 명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추신고를 가져올 겁니다. 교수 학과 학생 테이블 이용하여 지도 교수명을 입력받아 학생을 조회하는 지도 교수 매개의 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성명 필드를 가지고 오름 차순 할 거고요. 교수명을 입력 받습니다. 교수명은 교수 테이블에 교수명을 추가를 하시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교수명을 입력 받을 수 있도록 교수명을 입력 하세요.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커리를 일단 저장 한번 하셔서 지도 교수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결과를 살짝 보시면 지도 교수의 교수명을 교수명을 예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교수명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교수 테이블을 더블클릭해서 더블클릭해서 예성이라는 교수명이 있네요. 다시 한번 보기에 가셔서 교수명을 예성이라고 입력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예성 교수 지도 교수가 예성인 학생의 성명 학과명 출신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하여 학생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시면 학생 테이블의 출신 고등학교가 경기고 또는 경기여고 학생의 학생의 지도 교수 코드의 지도 교수 코드의 자료를 이용해서 교수 테이블의 교수 테이블의 비고 란에다가 경기도 학생 지도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테이블은 일단 닫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실제 업데이트가 되는 테이블은 교수 테이블 입니다. 교수 테이블의 비고 필드가 업데이트 가 되는데요. 커리 디자인 업데이트 우리는 경기도 학생 지도 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교수 코드를 가져와서 학생 테이블에 가서 경기고 또는 경기요구 학생에 지도 교수 코드가 있는 데이터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있다 인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다음에 하이커리를 이용해서 셀렉트 지도 지도 교수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학생 테이블로 부터 조건은 외열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출신 고가 경기 고 또는 출신 고가 경기 여고 라고 입력 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해당된 지도 교수 코드를 가져와서 그 코드가 있다면 우리는 비고란에 경기도 학생 지도 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작성하셨고요. 저장을 클릭하셔서 커리 이름을 경기고 학생 지도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실행을 클릭하시면 두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표시가 되고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예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그 다음 교수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시면 비고란에 경기도 학생 지도 라고 업데이트된 비고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 테이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부터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